수업 시작하십시오 오늘 대종사인데 지난번에 한 대종사는 1장을 했습니다 그 1장 중에 진인이 진인의 개념이 큰 틀이죠 그러니까 6장 전체에 큰 틀일 수 있는 것 하늘이 하는 바를 알고 사람이 하는 바를 알면 지극해서 진인이 된다 이렇게 큰 틀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진인의 유형을 갖다가 하나 둘 셋 넷이 되는데 여기까지는 지난번 설명이 다 됐죠 그러나 여기서 늘 큰 틀에 서론처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사람은 하늘이 하는 바를 알고 사람이 하는 바를 알게 되면 의식이 어마음이 확장된다는 거죠 하늘이 하는 바라는 삼나 만성 자인이 하는 바라니까 이거는 하나의 거대한 하나의 원리죠 하나의 원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위치인데 이것이 더 나아가서는 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부처님, 거대한 빅뱅 이런식으로 전체를 아우러서는 하나의 세계가 하늘이 하는 바죠 거기서 나와서 밤낮이 바뀌고 사학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한 절대세계를 알 수 있는 것 형제사학적인 절대세계를 알 수 있는 한자라는 바고 이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상을 아는 것이 인간한 바인데 그렇게 사람이 의식이 확장되면 지극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논리의 틀은 육아사상이나 노장사상과 똑같은데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수양을 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출한 사람만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토대가 되어 있는데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에서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고대 지닌 두 번째 것, 지나마 했는 건데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것, 지나마 한 건데 이 세 번째, 네 번째에서 하는 것은 이 생사의 문제고 생사의 문제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위의 모습이죠 네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어떤 게 있냐면 사람이 이 하늘이 하는 바와 땅이 하는 바를 알아 가지고 의식이 확장되면 생사의 경계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 자라고 지나마 했었는데 삶을 기뻐하는 것도 알지 못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다시 말해서 생사의 경계에서 의식이 확장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대개 사람들은 여기에서 매해 가지고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걸 벗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걸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늘 한결치입니다 전일해진다. 전일이라고 쓰는데 한결같아진다 이걸 어떤 해석에 따르면 이걸 잊을 망치니까 그 마음은 텅텅 비워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런 이치를 아니까 전일하다 어쨌든 살리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은 얼굴이 할 수 있는 모습인데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내공이 공부를 해 가지고 다시 말해서 참사이나 수도나 명상을 해 가지고 굉장히 내적으로 마음이 고여로워지면 그 모습이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주 고여로워 보인다는 거예요 들뜨지 않고 거의 모든 사람이 뇌적 수양남이 이렇게 바뀌어져요 들 떴던 모습이 착 가라앉으면서 깊숙한 기분이에요 그러면 이게 되게 모습이 고여로워지면 되게 눈이 맑아져요 그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고여하게 가라앉으면 눈빛이 굉장히 맑아지고 밝아져요 그리고 이제 이마인데 이마가 훤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얼굴이죠 특히 이마인데 이마가 지난번에 했지만 사람 몸한테는 이게 인당열이고 색이 진짜 인당열이고 제3의 눈이면서 또 치의의 눈이면서 현대과학에서 전두엽이 있는 곳인데 명상이나 참선을 하게 되면 거의 뇌파 검사기로 보면 그때 이 상단전에 여기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다른 부위는 다운된데요 다시 말해서 이 두정엽 쪽이나 후두엽 쪽이나 측두엽 이런 것들이 이 두정엽은 사람의 감각경을 담당하는 거고 후두엽은 시각을 담당하고 측두엽은 첨가가 되겠다 크게 다 관리적 관리적이지만 그것이 다운되면서 전전두엽이 활성이 된대요 그럼 전전두엽이 활성이 되면 여기가 차기 때문에 그 기운이 꺼져 나오기 때문에 기공수렬하는 사람들이 팔궁에 있죠 인당열부터 시작이 전중, 기해단전, 회음이라며 하듯이 이 인당열이 제3의 눈이 훤히 밝아진 거죠 바뀌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사의 경계의 의식이 확장되면 이렇게 사람의 기운이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수양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즉 내면의 수양이 밝아지면 몸의 기운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뭐냐면 감정인데 사람의 감정이란 것이 사시에 통한다는 것은 그 흐름에 맞게끔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히 전개진 게 아니라 흐름을 통해서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는 게 바로 사람의 감정이 기노애락의 감정이 사시와 통할 정도로 자유로워진다 이런 경지에 가게 되면 어떻게 했냐면 여물, 물은 만물이죠 만물 사람은 살아가면 끊임없이 외물과 접혀서 살아가는데 외물 속에는 인간도 있고 어떤 상황도 있고 다 있죠 물을 갖다 보면 사물이라고 하는 건데 산은 일이고 물은 조건들이니까 이런 외적 상황과 더불어 인간을 살아가는데 그 상황들이 늘 마땅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죠 그러니까 사람이 모임 공간에 가서 그 전체를 위해서 자기를 죽이면서 전체를 화합하면서 더불어 가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자기 틀에 갇혀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자기 이런 수양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수양이 안 되는 사람들은 대개가 여러 사람과 어울려 있을 때 자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깨져버린 거죠 다 분야 파가 나눠지고 다 찢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것은 더불어 사는 것이기 때문에 화합의 조화를 잘하는 곳이 그게 바로 천국이죠 그런 수양이 된 사람도 그래서 수양이 된 사람을 자꾸 우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건데 어리스러울 자 좀 바보스럽죠 다 알면서 다 넘어가는 거죠 받아서 포용을 위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편협된 사람은 자기 주장이 갇혀가 자기 주장은 절대 옳은 줄 알죠 상대도 분명히 옳은데도 안지 뻔히 알면서 다 받아주는 거죠 그래 넘어가는 거죠 절대 바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는 모당 철학에도 보면 대인이 할 것 같아요 이게 우가 대인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늘 화가 되는 게 화 그러니까 늘 마땅하니까 조화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람은 그러한 끝이 뭐냐 그 끝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무한히 확장될 수 있다는 마음이 사람이 공급을 해 가지고 뇌적 이런 읏이 강해지면 계속 마음이 넓어져 가지고 무한히 확장된 거죠 그러면 그 확장되는 공간 속에 받아들이는 공간이 세 개 넓어지는 거죠 외물이 넓어진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의 공간이 끝도 없이 확장시키면 그 확장시키는 만큼의 외물이 내 속에 들어오는 공간이 넓어지니까 그 외물이 넓어지는 만큼 내가 행복한 거죠 받아들이는 게 넓어지니까 사람들이 괴롭고 답답한 것은 소알머리가 좁아서 그런 거거든요 좁으니까 맨날 네가 달라는 네가 사오는 거죠 넓어지면 그 전체를 자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저는 화가 관심이 많아요 요즘 같은 개인주의 시대에 저는 이런 화가 굉장히 관심이 많다 이게 현대가 가장 안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그 끝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성인인데 결국은 성인의 진인과 통할 수 있죠 앞으로 계속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세상이 어수선하게 흘러가는 걸 바로잡기 위해서 병사를 일으켜 가지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해서 병사를 일으킬 수 있죠 그러면 상대 나라를 망하더라도 상대 나라를 멸망시키더라도 그 백성들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이 대목이 나온 이유는 그 장자 당시가 전국시대라는 혼란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기에서는 이러한 전제의 이치라고 생사 경계를 벗어나서 의식이 높은 사람들이 성인에 대해서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의 평화롭게 만들어질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무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은 이 대목은 뒤에 첨가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의 유과적인 맛도 나잖아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람이 성인이 대동사인데 이런 사람은 뭐냐면 은혜와 혜택 이의로운 혜택들이 백성들한테 이의로운 혜택들이 만물한테 다 베풀어져 모든 사람들한테 오늘날 지도자와 똑같은 건데 은혜가 만물한테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지도자가 무역이 되어야 돼요 욕심이 없어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 자기가 채우기 바빠가 안 되거든요 혜택이 백성들 못 미쳐야 하거든요 부와 권력을 잡으면 부를 더 느려 가지고 자기 호주문에 몇천억 몇조억을 계속 채우려고 하고 권력도 계속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이번에 중앙아시아에서 어디 나라도 보니까 문란 대통령이 돈 엄청 많이 빼돌려 가지고 혼란이 왔던데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은 백성들의 마음을 잃을 뿐만 아니라 얻지 않을 뿐 아니라 잃을 뿐만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 백성들의 혜택을 뱉은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베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정치 지도자나 재벌의 회장도 있는 사람들이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이 택이 아래에 있는 직원들이나 빚받아 있는 사람이 베풀어지기 위해서는 그 본인의 욕심이 없어야만 가능하거든요 장자가 권력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런 경제 토대로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날은 부와 권력을 잡으면 자기 자신이 호주머니에 점점 더 채우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세상이 더 호랄하는 거니까 장자도 그때 똑같은 고민을 한 거죠 바로 이 문제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그런 생각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있게 되면 내가 베풀어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의 교만에 빠지기 때문에 이런 논리들은 오늘날 장자철학을 통해서 이 시대의 지도자들의 입당은 어떤 거냐 하면 생각해 보면 툭툭툭한 대목이 되요 이게 바로 세 번째 고지진위를 한 거죠 네 번째 고지진위를 한 건데 네 번째 고지진위를 그 사람의 모습과 이렇게 하면서 사람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죠 바뀌어지고 처신이 달라지는 거죠 이런 논리에서 하늘이 하는 바 땅이 하는 바람에서 이 고지진위를 당겨서 오면 이 네 번째 단계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모습이 바뀌어진 거죠 사람이 아마 수도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알지만 이 내적 수양을 하면 얼굴이 바뀌어집니다 그 사람이 꽃이 있는데 꽃을 잘 키우면 그 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피어나듯이 또 잘못 키우면 쭈글쭈글해지죠 그렇게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는데 수양을 해 가지고 자기 내면을 맑게 만들면 그 모습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뭐냐면 그 모양이 그 사람의 모습이 늘 떳떳해 항상 따뜻해지는 거죠 당당해지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당해지는데도 이 법봉자는 무리를 짓지 않아 리편네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문제가 되면 리편네피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더군다나 그것도 아래 사람 지도자 느낌을 더하죠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육아철화에서는 화위부동과 통화하는 거죠 늘 사람들과 화는 하는데도 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육아철화위부동상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열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열두 개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제가 지난번에 한 거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라고 사람들이 살아가면 늘 부족해 완벽하게 채울 수 없어요 인간은 결국은 이 부족한 걸 통해서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자기 수양하고 해까지 완벽한 존재하지 않죠 세상에만 늘 부족한 것 같은데도 남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 불성은 그 부족한 걸 이기려고 하니까 남한테 도움을 청하거든요 비굴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열두 가지 모습이 나와요 생략이 있는데 다시 한번 해보고 이게 뭐냐면 옛날 진인이라는 사람은 자기 수양을 통해서 스스로가 자꾸 바뀌어진다는 거죠 삶이 그러니까 대종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이 일장의 마지막 꿈을 장치하는 게 재미있는데 세상에는 호지야입니다 호지야 어떤 한 분야가 이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는 양면이 있는데 이쪽면과 이쪽면이 있는데 좋다고 엮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에요 관점 이 세상은 무엇이 좋다 여기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야 또 불호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다르니까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 호 이건 오죠 호 호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야 그건 하나의 관점이뿐이란 게 세상이란 거는 그런데 관점을 이해를 해야 될 텐데 관점은 사원의 문제이지 그래서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라고 그것이 호 호가 이게 하나는 뭐냐 호예요 호 호가 싫고 좋고 하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라고 보는 것도 그것이 하나라고 보는 것도 관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호 호는 세상의 양면의 하나의 관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하나의 관점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불일 호 호 호는 다르다 호 호는 같지 않다고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란 거에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죠 뭐냐면 호 호 호는 십이와 똑같은데 십이 인데 세상은 존재하면서 곧 주역도 하지만도 어차피 호 호와 십이는 음향처럼 항상 따다 는 거에요 이 세상에 호 호와 십이가 없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 호 십이 그걸 하나의 관점이라 하나에서 나와 가지고 음향이 나눠지듯이 십이가 나눠지고 호 하나의 관점이라고 보는 것은 그런 사람은 하늘과 더불어서 무리가 되는 자야 그 양면성의 하나라고 보는 사람은 하늘과 더불어 다시 말해서 진리와 더불어 또 자연과 더불어 무리가 되는 사람이야 결국 이 단계가 되면 결국은 천인 합의되는 거죠 사람이 또 자연 합의되는 거죠 인간이 이거는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뭐냐면 그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질 거 아니에요 스트레스라는 게 확 줄어든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바르는 관점이 그리고 반면에 그것은 하나가 아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네 편 네 편 나눠주고 옳고 그런게 있다고 분리시켜 보는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무려야 돼 사람과 더불어 무려야 되니까 늘 편히 나눠주는 거죠 사람과 네 편 네 편 나눠주는 거에요 이것이 바로 바로 이 일장에서 말하는 것 일장에서 말한 하늘이 하는 바 땅이 하는 바 지극하다 진인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경지 모든 다른 관점이 하나의 흐름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이 관점이 일장에서 하늘이 하는 바 땅이 하는 바 지극하다 지극하다 진인이다 그러니까 일장을 전체 끌고 한 힘은 첫 번째 하늘이 하는 바를 알고 땅이 하는 바를 지극하다. 진인이다. 그래서 진인의 네 가지 유형을 해가지고 이 마지막 했던 세 번째와 네 번째에 가서는 바로 이런 생사의 문제하고 사람의 처신 문제를 갖고 나서 세상은 나라는 사람이 의식이라는 것은 이 다양한 걸 갖다가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가슴으로 확장이 돼 줘야만이 진인이면서 대종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논리에 들어가면서 이 일장을 끝내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2장이 뭐 나오냐면 이런 진인의 모습에서 이제 이런 경계를 통해서 과연 생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이 되느냐를 갖고 나와서 2장이 시작됩니다. 2장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